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뒤돌려차기 흘려가면서 피하고 있는 레코 그런 모습까지도 나오네요. 슬쩍슬쩍 숙이면서 들어갑니다. 끝났어요. 경기 끝났어요. 경기 끝났어요. 세상에 세상에 이거 루키입니다. 아 스테판 레코 운이 없네요. 루키에요. 루키 스테판 레코 대단한 럭키 뒤돌려차기네요. 스테판 레코 요즘 농사 되게 잘 되는데요. 이 다자로 물고기가 정말 스타일 구겼습니다. 스테판 레코 바다하리 이번 월드그랑프리 이